아 지금 회사차 냉탑을 2년간 몰았거든요 회사차를요? 일단은 차가 정해지고 양도 양수하는데 한 보름 정도 잡아야 되니까 예예 일정을 그렇게 잡아야죠 여보세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예 제가 이제 6월 말까지 직장 그만두고 영업용 넘버하고 1톤 냉탑하고 같이 구매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번호판 장착된 냉탑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다 번호판을 장착해도 되고요 냉탑이면 고정기를 하시려고요? 아 지금 회사차 냉탑을 2년간 몰았거든요 아 회사차를요? 일단은 차가 정해지고 양도 양수하는데 한 보름 정도 잡아야 되니까 예예 일정을 그렇게 잡아야죠 예 그래서 저도 뭐 6월 말까지는 어차피 일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예 그냥 뭐 7월 한 달간은 휴가 좀 낸다 하고 예예 방문해서 차도 좀 보고 이런 그렇죠 미리 확인을 해야죠 계획 잡으시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예예 방문 하루 전날에 전화 주시면 오시면 좀 상세하게 차도 보여 드리고 상담을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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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